쌍수 언제 할 거야? 그 눈으로 계속 쌓을 거야? 어머 엄마 너 관상은 과학인 거 알지? 엄마는 갑자기 왜 그래? 몰라! 나도 내 마음을 몰라! 엄마가 경험했던 세상은 그냥 있으면 안정하지 않아요. 실제로 엄마들의 의도는 사랑이죠. 딸들의 상태는 어떨까요? 낮은 자존감, 무기력 시간이 지날수록 슬픔으로 변해서 밑에 쫙 깔려있어요.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. 많은 엄마와 딸들에게 대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시작을 하죠. 그 부분은 그렇게 거든요.